드레카바크라고 해요. 연구소 일원이 아닌 사람을 보는 건 오랜만이네요. 잘 부탁드려요. 친근한 사이끼리 부르는 애칭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럼 지금부터 당신을 파파라고 부를게요. 당신도... 아니, 파파도 절 드레카라고 불러주세요. 네? 알겠죠? 드레카바크, 출격할게요. 나 좀 화나는 것 같아. 크이! 안녕, 친구야? 시키는 대로 할게요. 너도 아프게 죽는 건 싫지?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? 피하면 더 아무도 안 보고 있지? 빵야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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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어줄래? 슬슬 죽어줘야겠어. 빨리 죽어줄래? 자, 이리 온.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? 나... 좀 화나는 것 같아. 아이쿠, 실수. 인간이었다면 아팠겠지. 드레카바크, 출격할게요. 드레카바크, 출격할게요. 더 화나는 아무도 안 보고 있지? 피하면 더 압슬슬 죽어줘야겠어. 파팟, 한 번만 안아주시겠어요? 인간의 온기,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요 역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언가 콩닥콩닥 하는 느낌밖에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듯해요